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불법으로 영업해온 숙박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운영해온 숙박업체도 있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시의 한 불법 숙박업체. 숙박 관련 안내문이 적혀있고 세면도구를 비롯한 갖가지 비품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지만 숙박시설로 둔갑시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영업해온 불법 숙박업체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빌려 숙박업소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숙박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숙박비 사전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약할 경우 이용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범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매출액은 총 22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탓에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 이 밖의 영업장 폐쇄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운영해온 숙박업체도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 28곳, 폐쇄 명령 미행 2곳 등 총 30곳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